첫사랑부터 애가 커 셋을 한번 하고싶어 자 준비되세요 자 남대키로 출발 우 어쩌자 제들 다 행복했지 집을 지으며 지났지 손톱걸이 됐어 사랑 노래를 불렀었지 돈 걸리며 좋아했지 노래하며 즐거웠지 입불지에 빨간포로 사랑 얘기 들렸었지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사랑하자 매세했었지 쉬고도 멈추마자 언약했었지 시각이 안하고싶어 서로가 꿈에 그대 감정을 미국의 나머지 복 많이 wannabe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좋아 영원히 사랑하는 거 매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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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다 멈추마자 어른 야 에서지 울어버렸어 영원과 희뿌리도 새 맘에 어린 감기에 서 를 살았어 몽불리며 좋아했지 노래하며 즐거웠지 윗물질에 빨갛고 사랑 얘기 들렸었지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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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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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자, 도래야, 바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제법이 있고 마음보기 있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은 떠나서는 말도 없다고 희가운 하시는 바람이 이것이 더 뻔하겠어 사랑했었단 말 앞이 하나 한 번이지만 한 시간에 약속이 나타나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린 거니 안이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제법이 있고 마음보기 있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은 떠나서는 말도 없다고 또 귀여운 눈물이 말하네 귀여운 가슴이 말하네 철이 켠니 그래도 박수는 오는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는 없지요 얼굴이 케이프 그룹이라서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 VIP 음식단에 계신 분들 맛있게 많이 드시고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조개구이를 먹으면 오늘 대박이 일어난답니다 예 불타는 조개를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어떤 노래를 한번 할까요 시청하세요 없어요 오늘은 없네 어저께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더만 오늘은 없어요 없어요 뭐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합니다 아 언제 왔네 자 그러면 아 왜 뭘 먹고 난데도 아침에다가 갔는데 괜찮아요 뭘 먹고 아 자 우리 디제이 선생님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찍어주세요 아 나한테 듣고 싶은 노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 우리도 신나는걸 아이고 어서오세요 고객님 아휴 이제 넘어오셨군요 예 아까 진짜 거기 있으면 더욱 빠지지않고 여기 있으니까 시원하죠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에 저기 있으면 어우 더운 바람 여기는 에어컨 에어컨이 어 만약에 덜 시원하게 들으면 다리 밑에 그 줄을 두번 밟으시면 강풍으로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어갈게요 자 어떤 노래를 한번 할까요 음 어떤 노래를 한번 하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는 항상 좋아하는 노래가 뭘까요 떼 아 떼를 오늘 오늘 저녁에는 떼를 미는 시간이니까 떼 예 자 저항시행연의 떼 남자 잘하여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안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이안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든 도망가다 더 지난 길들로 돌아오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면 더 즐거운 이 순간 때가 되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오늘도 이 미션에 어깨를 펴고 가족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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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 공연이 그날때날 한게 바로바로 실시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멀리 못 오시더라도 한 번씩 오시는거 자주 오시고요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청곡 듣고싶은 노래 있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무슨 노래를 신청한 곡 하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해드릴께요 고맙습니다 공시야 너 팬분이시니까 좀 더 박성철의 꽁짜 그거 좀 해달래? 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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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내꺼거든요 꽁짜 우리는 꽁짜를 안바려서 그 노래 잘 모른데요 자 님의 등불 님의 등불 우리 진성씨 노래 그 원곡으로 한 번 해봅시다 그 노래로 아유 그 노래 더 좋아하시는데 찌리니 갑니다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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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올게 스칠라 선정에서 말하라 이메살기 스칠라 아랫이 없던 게니며 그날 볼까 두려워서 참덕기 스칠라 이래기 기계 스칠라 새참기 바람이 불어도 거세 풍불안한 낮처럼 나란히 영원한 당신의 뜻뿐이 내 이라 내 이라 볼따로 변하는 게 내 이라이 얼른 이더냐 밤불처럼 흘러가는 하얗새 월 약속하고 내 눈에 심어 잘하겠네 그날 볼까 두려워서 산덕기의 숭불이나 산덕기의 숭불이나 세상기 바람이 불어도 거센 꿈을 안다춰도 나란 영원한 안심의 별벌이 내 삐이라 작동기에 숨길까 이 내 삐에 숨길까 새탐 빛바람이 붉어도 거센 눈물을 안다춰도 나란 영원한 안심의 별벌이 내 삐이라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몇 번 없으셔서 이렇게 박수는 많이 나오네요 한 100명은 있는데 그래도 앵콜은 안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래를 이제 신나는 노래를 또 우리 아버지들 좋아하는 노래로 많이 할게요 신나는 노래를 한번 할게요 신나는 노래 하니까 우리 또 음식관에 계신 분들 맛있게 또 여기 서 계셔서 구경하시다가 한 잔 생각나시면 불타는 조개 부위도 준비가 되있고 목걸이 장터도 준비가 되있고 자체보시면 커피우면서 코너도 준비가 되있고 주위에 보시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오락관도 준비가 되있습니다 자 문자로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좋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다 노래 한 곡 올라갑니다 준비되세요 1,2,2,3 1,2,3 나도 그건 사람이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저 사랑과 살짝 아고 싶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저 사랑과 살짝 아고 싶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눈빛 머리라도 지는 그대 바라보네 것만으로도 그 초청을 사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나도 그런 사람이 사랑이 좋다 나도 그런 사람이 사랑이 좋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눈빛 머리라도 충분해 바라보네 것만으로도 그 초청을 사랑 그 초청은 사랑 그 초청을 사랑 그 초청을 사랑 비슷한 노래는 뭐가 있을까? 예? 예 됩니다 머리에는 2,900원 납니다 예? 보릿고개 와 이거 보릿고개 저 오빠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왔으면 보릿고개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보릿고개 해드리니 해드려야지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보릿고개 갑니다 찬양 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축하 bac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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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히 잊지 마라 내 거슴가 아삭삭인 우리 몸의 길 줄임빛은 무난만하지 괜찮으시던 그 수업은 어찌 사셨어 자극한 빛은 시절 학교를 지워져 갈 때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반만은 우리 몸의 길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아연히 잊지 마라 내 거슴가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주님의 잊고 물안 마라지 괜찮으시던 그 수업은 어찌 사셨어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아삭이 서른 잊고 살았다 불빛이 서른 잊고 protr다 아삭이 서른 잊고 excel 귀 coral 잘해! 아 깜짝 놀랬네 뭔데요 또? 공평의 고아리 결차 그거는 내게 아니고 나는 부르고 싶은데 우리 공주 품바 거라서 부르면 절대 안돼요 좀 이따 공주 나올 때 그거 부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없어요 아니 사람 없으니까 지금 두 개 수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두 개 수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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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주 품바 기록 마찰차 나와 그러면 그래 두 개 수로 하자 아이고 우리 엄마들 어떤 분이 어디 동네고 청아이가? 어디고? 용두리라고 아 용두리에서 왔나 용두리 엄마들은 아직 아직 그 엄마들은 안왔는데 애들로 아직 평상 영업을 하는가 보다 맞지? 용두리 엄마들 아까 보니까 거기 엄마들 이거 하고 있던데 그거 하고 있던데 새 잡고 있더라고 아까 전에 이거 타고 바닥바닥하니까 새 잡고 있더라 오늘 누가 땄는지 물어보고 가야지 자 차렷 야 근데 누가 눌렀 그러면 형님 그거 사실 원래 5만원짜리인데 제가 그냥 서비스 한번 해드릴게요 괜찮지요? 5만원짜리요? 네 손님 기급한다 기급한다 원래 장윤정씨는 좀 높아가지고 힘든데 원래 장윤정씨는 여기 모시면 제가 1500만원이거든요 분위기 잡으면서 섹시하게 반전 매력으로다가 한 곡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차렷 그럼 니는 분위기에서 반전 매력이면 나는 뭔 매력이냐 멍청한 매력 멍청한 매력 알았다 차렷 경례 내가 섹시하게 불 꺼 볼게요 불 다 껐는데 뭘 꺼고 그러냐 또 아예 다 꺼버리려 뭘 꺼냐 아 이걸 꺼냐 음악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걸 보여 그 미지아 목포인 왕맨 열정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내 주방 홀로 외로이 한 잔쯤 내 몸을 기댄다 나는 언제 노래해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짧아요 이 차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당신과 나는 그날 그냥 펴 믿으실 수 있게 진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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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나는 언제 노래해 옆에서 코러스만 좀 잘 불러주세요 코러스 잘 불러주세요 코러스 우리의 짧은 인연도 오빠 감사해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과연 선생님이 여기가 끝인가요 그리워요 그리워요 아직 1년이 남아서 언젠가 꿈이 아침은 그냥 너 내 웃음을 위해 그냥 멸려들 망가니가 한게 쏘옹 찬양 찬양 단장매 다 망찬네 그리고 그거 니만 가져가는 거 아니고 나나 가지라 그러는거에요 오빠 이거 한개씩 놈아가져도 돼요? 아니 하나씩 나눠가주려는거죠 아 좀 이따 또 주셔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저 혼자 할게요 아니 엄마도 오늘 평상 잘나갔어요? 저마들 평상장수 아니야 아 평상엄마 아니야 저마들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이야 깜깜해져가지고 그러면 우리 홍지동이 오늘 밤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홍지동이 오늘 밤에 그래? 아니 맨날 품발라고 해가지고 트로트만 부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치요? 우리 홍지영씨 노래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밤에 나도 뭐 오늘 밤에 내가 왜 이런지 왜 먹을까 압실까 정말 트윗이 안되네 하하하 진짜 내 사이즈가 안맞아가지고 알았다 공지야 그럼 너 오늘 밤에 하고있어 나 똥하고 올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돼요 이건 트윗이에요 춤춰야돼요 알았다 오늘 밤에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세시하게 올라갑니다 차례! 격례! 가자! 고마워 좀 톤에 올려줘도 괜찮아요 금요일이니까 아주 바다에 계신 분들 바우시라고 같이 후회해 놓으시다 어? 자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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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고르지 sharks kami 이 밤이 무서워 난 네가 웃으면 내 곁에 묶어 보여요 우웠 이 불품 너와 내가 춤을 추?... 그날 행복할 거야 가는 건 아니 사랑해 내 Mercer는 닦고 갈 거야 오늘밤에 사랑이 뭐냐고 물어 씻은 말이야 나의 내 마음을 말해 봐야 돼 뜻하는 마음으로 지켜줄 거야 당신만이 곁에 있다며 백이잖아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벤체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겠는데 영원히 영원히 더 살아줄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겠는데 увonging하면 이제 어떻게 해 처럼 너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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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에 아무도 모를게 둘이서 하늘을 잘 하신다 반찬! 오늘만에 차려 경매 엄마 요런 노래도 좀 괜찮지요? 바닷가니까 상큼하게 요런 것도 해야지 맨날 뭐 어쩐 티케 이런 노래만 부르면 재미없지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번에 홍준영 리사이트로 따르릉 한번 또 가봅시다 나들로 알았다 엄마들 귀 맑아지시게 아주 해수욕장에서 부르던 노래만 부르니까 조금 지루하신 것 같아가지고 상큼하고 발랄하게 귀엽고 깜찍하게 한번 가볼게 따르릉 차려 경매 감고자 다섯 개만 감아주시고 디스코 16번에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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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내 누나야 이 여자 소여자 변할겠지만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는 내가 믿어요 나를 하나 하나 나를 하나 나를 하나 하나 너 좀 다는가 내 누나야 너 좀 다는가 내 누나야 내 누나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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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이 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2, 3 1, 2, 3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는 1, 2, 3 1, 2, 3 1, 2, 3 1, 3 1, 2, 3 2, 3 2, 3 야 그 890 차례 자녀 에? 890 차례 자녀 맞아요 890 차례요 근데 용돈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기가 그래서 제가 노래 한 두세 곡 정도 올렸는데 890 부모님 무대 끝나면 저 혼자 다시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 들어주신 분들한테 감사해서 올려요 890 부모님 고생하세요 아니 나도 박수 좀 쳐줄라 그랬는데 옆 뒤에서 내 목소리 안 들렸어요 내가 뭐 했는지 알아요? 뒤에서 크로스 했다니까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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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못 들었구나 들었슈? 아 이제 나도 그러면 우리 나공주 분만이 돼서 우리 또 꽃길을 했으니까 나는 뭐 할까? 나는 이거 해보는 저 배고는 안 시키네 자기 좋아하는 거에요 나 좋아하는 거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언니 자기야 옆에 자기 놔두고 아무한테나 자기라고 그러고 있어 예? 정록에 불태야 오케이 빨리 우리 정록 니 사이트로 한번 가봅시다 니 사이트로 불태 연곡되고 있잖아 세 곡짜리 된 거 그거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오늘보다 시작을 한번 다녀오자 재밌되었네 예 예 예 이라고 앤비 됐나요 재밌되세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재미있게 보고 가세요 애 시간에 잡히면 마염없이 그날은 그리워지네 웬타한 눈동자 너만은 그리스도 별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이대로 영원한 그 한마디 그리운 걸 믿지 않았어 내 곁에 너로 호나면 나는 너를 또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의 뜨거운 마음은 늘 같은 나의 마음은 다시 깨울 수 없을까 내일도 지닌 내 천벌시고 이제라도 살듯이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날면 아쉬워 나를 만날 수 없을까 나를 만날 수 없을까 내가 너로 호나면 아쉬워 하루 또 하루 지나여 마음이 너무 가까이 영원히 사랑할 수 없을까 하루 또 하루 지내려 하루 지내려 하루 지내려 하루 지내려 하루 지내려 고개로 넘어간다 한자리 정석이 웃던 자리 살고 남은 성자로만 만나고 한자리 정석이 웃던 자리 craftingn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유 이제 많이들 오셨네 오늘 처음 보는 동네 엄마들도 나왔네 소문이 낫지 낫네 이제 한글 되니까 이제 소문이 낫네 엄마 그 뒤에 있는 엄마들은 어디 백돌이오? 청아 청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용두리 용두리 이쪽에는 이쪽에는 이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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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가리가 저쪽에 저쪽에 좀 넘어가면 이가리 아 이가리 그래 저쪽에 좀 넘어가면 이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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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적인 그 뭐 이거 낭떠러지 이렇게 요렇게 돼갖고 요만한 쇠수업장 그 이가리 아이가? 알고있다 그 바위 큰 거 하나 있잖아 내가 오늘 아까 전에 그 오토바이 타고 그 윙 왔다갔다 한 번 했다 고상까지 넘어질 뻔 했다네 자빠졌다 자 그러면 공주 아들하고 그 모습 창문을 주었겠다 예? 아니 불알이 뭐라고 그러고 여자가 불알이 어디 있는겨 내가 언제 불알이 됐어 공주 아들 내게 넘어져서 고을 뻔 했다네 아 공주 아들 아 기공주 아들 그렇지 내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 두고 다니니까 꼭 우리 아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선물을 우리 아들이라 그러잖아 어 그래갖고 어 아우 내가 또 애들을 좋아해서 내가 또 조카를 데리고 다니잖아 자 공주야 이제 내꺼 주라 그거 내꺼 주면서 신대한게 한 번 가보자 오늘은 선글라스까지 주라야 눈이 너무 부시다야 아우 아리따우 미모에 아가씨들이 많이 와갖고 눈이 부시다야 아우 부끄러워가지고 오늘은 아가씨들이 많이 왔네요 예 자 지금부터 신나게 나의 주제곡 다 아시죠 나의 주제곡 다 아시죠 두 곡 있잖아요 맞추는 사람은 엿을 하나 드립니다 나의 주제곡 아는신 분 예 여쭌다고요 예 여쭌다고요 예 자 아시는 분 뭐예요 소풍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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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가들 소풍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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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그 다음에 한국 한국터 그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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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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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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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혹시 기분 안전히 있으세요? 기분 안전히 있으세요? 아니 지금 어디? 아니 좀 열리고 계셔가지고 한 번에 놀랬다 하려 애교가 진짜 놀랄게 마음이 사랑하지 못해 꿈에 도둑에 안 suggest 도둑이 나고 도둑이 나고 내가 도둑이 나고 도둑이 나고 도둑이 나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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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왔다! 차렷! 박래 아니 박성은 그냥 나오는데 앵콜이 안나와요 앵콜 다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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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뭐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오빠 다리 벌리고 오신 오빠 어디갔어요? 갓버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리를 그만 벌리고 계시는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엉덩이는 내 쪽으로 돌리고 저렇게 있으니까 때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겠네 아니 엄마들 너 짜증내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신나는 노래 나오면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하면 돼요 엄마인지 알지요? 여기 갓서리 마당놀이는 사실 주거니 박거니가 같이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너 자라나면 보자 이렇게 하고 때려보고 있으면 한 사람이 긴장돼서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엄마인지 알지요? 엄마는 근데 진짜 가슴이 너무 크셔가지고 더우시겠네요 아니 부채질 얼굴나는 가슴으로 부채질이래요 하하하하 하트하트하고 오라버니로 된 노래 빠르게 한번 올라가 봅시다 괜찮지요? 하트라는 대목이 나오면 하트 준비해가지고 같이 하트 쏘면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차려 빠르게 올라갑니다 경례 가자 ceğ자 ど Month trajectory 물어봅 뭐 рай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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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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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